정혜야, 서민이한테 밥만 좀 마. 정혜야, 서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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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민이 쪽 시청자 첫 of bnd, 새해, 서민이, 서민이, 서민 street tour 김정혜 너 과자 먹으려고 그러는거잖아 아니에요 너 나한테 짜증낸거니? 아니에요 두번째 아니에요는 끝이 내려가네 짜증낸거니? 아니에요 너 한 번 먹어 뭐 하죠? 아니야 김정혜 김정혜 밥먹고 시키지마 밥먹고싶어? 밥먹고싶어? 얘들꺼까지 다 먹었어 맛있다 거의 다 먹었어 매운거 다 먹어서 밥밖에 안먹었어 물티슈 물티슈 닦는 물티슈 닦을거에요 닦을거에요 너무 매운거 안먹어도 돼 쫄댕쓰는게 있잖아 닦을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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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어디가 물있어 전파 닦을거에요 그치? 그래야.